레아는 무료 입장 가능해요. 서류 챙겨야 되고. 음식물 반입은 집에서 싸운 도시락 정도 가능해요. 10시부터 입장에서 시간 제한 없이 놀 수 있어요. 뭐 그리는 거야? 엄청 신기한데. 이거 나무? 먼저 출발해. 표 다시 엄마 조길래. 자, 지금 이거 표. 꽃이야? 예쁘게 잘했다. 어디서 나오나? 여기 여기. 제니 뭐가 나온다. 꽃 나오고 있어, 꽃. 꽃 나오고 있어. 잘 잡아, 잘 잡아. 어디보자. 꽃. 오, 근데 잉키가 부족했나봐. 가자, 출동. 2층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신기한 게 많네. 2층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오, 세상에. 혼자 draws 태니 힘내라 εις 힘내에 오우우 성공했어 우리 다른거 해보자 신기한 게 많다 그치 제니가 졸리고 있는 거야? 예쁘다 색깔 막대사탕 같아 누나 맞고 있어 안개 놀이터 신기해 안개가 나오고 있어 계속 숲이야 숲 초록숲 거울숲 거울숲이네 펭이 텄어? 돌려줘 예쁘다 엄청 커 비누방울 그러네 예쁘다 예쁘다 그거 쓰고 다녀 제니야 예쁘다 엄마가 왔을게 엄마야 이리 와봐 꽃 모양이구나 뿌리까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치? 예쁘다 제니야 파이팅 엄마도 같이 들어가 응 같이 가 엄마도 같이 가 퍼즐 맞추고 있어요 네 따뜻해 따뜻해 여기는? 여기는 따뜻해요 따뜻해 따뜻해 지구야 거기? 우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열 가지를 찾으래 바람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거야 풍력 발전이래 집에 불이 켜지고 있어 집에 오오 그래 좀 쉬어야겠다 여기서 너무 무서워 엄마 밑에 층은 손이에요 가만히 놔 3층으로 3층으로 소리를 보다 소리를 보다 소리를 만나다 어? 대나무 예쁘다 우와 소리를 만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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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소리나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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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무 이 속으로 막 쏙쏙쏙 들어가보자 쏙쏙쏙쏙 대나무 소리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제니야? 제니야? 아니 엄마야? 아니 서빈이야? 응 내가 더 예쁘게 그렸잖아 예뻐 예뻐 레아 그린 거예요 레아 바가지 머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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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찾아보자 제니 제니가 만든 그림 이렇게 해서 만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애니메이션 이거 봐 우와 얼굴이 바뀌는 것 같아 축춘하는 것 같아 제니가 만든 게 우와 신기하다 그치? 이번엔 엄마 거 해볼까? 이제 해보자 제니가 해줘 엄마 표정 봐 표정 제니 엄마 표정 웃기지? 오우 재밌다는 거다 오우 재밌다는 거다 오우 하트 동돌이 하트 귀여워 오우 지금 여덟 새날 말을 타고 달리고 있어 응 하얀 집 하얀 집 아 흑집 이거는 여러 가지 집 종류구나 하피 오우 티피 티피 이쁘다 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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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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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완성 잘했어 오 이쁜데 됐다 잘했어 멋지다 잘했어 만두를 아쉬워 아쉬워? 응 내놔 봐야지 이제 그만 태우는게 낫겠어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우와 포도 있고 와 멋지다 우와 커피로 마무리에요 아쉬워 어떤 그림 그렸어? 다 검은 그림 밤이네 밤 검은 그림이 나오겠네 김 아니야? 김 그거? 김? 이제 김 나오겠네 이 위에서 어디서 나오나 보자 자 온통 검은 김이 어디서 나오나 보자 온통 검은 김 김 김 김 주워봐 희니아 김 보여줘 이야 애들이 진짜 좋아했던 그림 그리면 나오는 나무 다 했다 제니의 오늘 그림일기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놀았던 이야기 제니의 오늘 그림일기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서 놀았던 이야기 공 물 놀이 그 물 놀이터에서 공을 슉슉 옆으로 보냈던거 엄마랑 했던거 그 그림 그린거에요 파란색이 엄마고 핑크색이 제니 내 기분 엄마 신기해 제니 기분은 웃고 있는거죠 좋았다는거고 엄마는 계속 신기하다고 얘기했던거 그래서 엄마는 신기해 신기해하는 표정 까지 오늘 서빈이랑 놀고싶어서 서빈이와 지호와 함께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가서 여러가지 체험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귀여워 젠장 감사합니다.